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자 웬일이야 6월달부터 6월달부터요 애치생명이죠 6월달부터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6월에 보험료 인상이 100% 100% 확정이구요 암진단비는 남성은 4% 여성은 약 20%정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왜 남성보다 여성이 20% 더 올라가 일단 그전부터 여성분들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수술비담보는요 남성이 18% 그리고 여성은 24%정도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치매, 재가축도 남성은 21% 여성은 11%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5월달보단 6월달에 일단은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되니까 그전에 미리 미리 가입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잘렸어요 과연 흥생이 왜 좋은지 저 보험망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Y흥생 Y흥국 왜 흥국이 좋을까요 일단 첫번째로는요 질병수수비가 물론 40세까지 100만원 41세서부터 50만원 가입이 되지만 갱신형 50만원 비갱신형 50만원 아니면 30년나 30년 갱신형으로 50세나 60세분들은 100만원 질병수수비 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종수비비도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게 매우 큰 장점이 있구요 두번째는 이 보장 약관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동일한 질병이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의 질병 일단은 분류번호 앞자리 세자리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각 틀리면 두번 세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종수수비 많은 분들이 아실거에요 손부사보다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거 두번째는 임신추산 관련한 제왕결계 요실금 치액 요런 부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매우 찐찐찐 보험 약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네번째로는 가입안도가 연령이 무관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다사랑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70세까지 335나 355는 질병수수비 역시 100만원까지 갱신형으로도 같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표준형이든 유병자든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종수수비는 유병자가 한도가 좀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보험사의 질병수수비의 장점에 대해서 저 보험안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수술비 여기 보시면 잘 안보이시겠지만 지금 대장용종 그 다음에 폴립을 제거했어요 건강검진에서 그러면은 D122 K635 D124 D123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론은 D120 그 땡 그 다음에 K 예 635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질병코드 세제가 틀리면 각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흥구생명 같은 경우는 내가 비록 용종 제거를 하나 했다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 D122 124 123 이렇게 앞자리 세자리가 D12 이렇게 똑같구요 그 다음에 K63.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D코드는 하나로 보구요 K코드는 다른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용종 제거 하나 했어도 총 두건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손해보험사들은요 동일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용종 제거했을 때 K코드든 T코드든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질병수습이 100만원 가입시에 D코드 받고 K코드도 받고 총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있게 지급이 될까요 네 지급이 돼요 일단은 여기서 실제 보험금 지급 사유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계약일자는 작년 2023년 4월 27일 날 가입했어요 이때 질병수습일을 가입금액은 100만원 가입했는데요 2023년 4월 27일 날 그래서 이때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결장의 양성 신세물 그래서 D125 그 다음에 K63 그래서 결장의 폴립 K30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D125 K635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잖아요 대장용종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코드가 두 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은 1년 미만 시에 50% 일단은 감액기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100만원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2개월 후에 2개월 후에 용종재거래서 50만원 50만원 총 100만원 지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질병수습이 100만원 그래서 23년 6월 3일 날 청구해서 1년 이내에 50% 감액기한이 있기 때문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총 2번까지 보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DB손해보험은 1호종수습이가 질병약관에 보면 DB손해보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있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 1호종수습이를 지급합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내가 1종과 3종 둘 다 동시에 수술했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금액인 3종수습이가 나가고 1종 수술은 지급이 안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되는 수수비에 이미 지급한 수수비를 차감하고 준다 자 이 뜻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DB손해보험 가입했는데 3종이랑 5종을 같이 수술했어요 뭐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 둘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인 5종만 지급되고 3종은 지급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3종이 지급되고 5종 같은 경우는 이 차액 있죠 5종이 지급돼야 되다 보니까 5종 금액에서 3종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차액분을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DB손해보험뿐만 아니고 웬만한 손해보험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자 훈구쌤명 같은 경우는 1호종 수수비 약관을 보시면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별로 1회의 수술 급여금만 지급합니다 근데 밑에 독소조항이 있었어요 물론 이 문구는 지금 삭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수술급여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지급해야 할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된 수술급여금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결론은 DB 손보나 타사 손해보험처럼 똑같이 낮은 금액이 먼저 지급이 될 때에는 낮은 지급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높은 지급금액의 차익만 나중에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독소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훈구쌤명은 각 종별 질병수수비나 아니면 1호종 수수비가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1종이든 3종이든 5종이든 같이 했다 할지라도 종별만 틀리면 종별만 틀리면 1종 3종 5종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손해보험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사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되고 한 번만 지급되고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 아시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당사 지급 데이터 일단은 훈구쌤명이 말씀드린 건데요 암수술을 받았는데 유방암 갑상소암 대장암이 있었고 디스크질환 그 다음에 내열관 여성질환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장암 수술시에 훈구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 하정마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날에 대장암 근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회장루 조성술 4종을 수술했어요 그러면은 3, 4, 5종 다 지급이 되니까 총 3,500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이 세개 다 같이 동시에 수술했다 할지라면 가장 높은 금액인 5종만 지급이 되고 일단은 나머지 3종, 4종은 지급이 면책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훈구쌤명은 척추 성형수술을 하고 2종 그 다음에 추간판 관여수술을 했어요 비관열은 카테터 내시경 신우료기술 그리고 관열은 비관열에 제외한 모든 그러니까 유관으로 칼로 메스로 자르고 절제 절단 등에 조작을 하는 건 바로 관여수술이죠 그 훈구쌤명 같은 경우는 2종, 3종 둘 다 보장을 받아서 350만원 나오지만 손해보험사는 3종만 나오고 2종은 면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만 동시에 받는 경우는 가장 큰 수술만 지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비만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1호종 또는 질병수수비는 분리형만 적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매우 대박이다 dalam 1호 종류 2호 3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